네, 전번 시간에는 파워디렉트 18에서 제공하는 마스크를 사용해서 적용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디렉트 18에서 제공하는 마스크가 아닌 본인이 직접 만드는 마스크를 사용해서 적용하는 방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썬네일 파일이 라이브러리 썬네일 파일이 여러 개 있죠. 이 중에서 하나를 공중 다이빙하는 것을 갖고 오겠습니다. 클릭해서 1채널에 갖다 놨습니다. 클릭을 갖다 놨고 1채널 클릭을 선택해서 바로 위에 있는 맨 목록에 놓이죠. 디자이너 디자이너를, 이 껍시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마스크 디자이너, 마스크 디자이너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에 뜨죠. 전번에는 파워디렉트 18에서 제공하는 마스크 유행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별포, 사랑포, 원, 사각, 마름모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종료 안 하고 이거 밑에 보면요. 이미지 마스크 생성, 텍스크 마스크 생성, 브러쉬 마스크 생성이 있는데 제일 위에는 이미지 마스크 생성 이거를 클릭합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탐색창이 열리죠. 그러면 내가 불러올 마스크를 갖고 옵니다. 샘플 1을 갖고 오고 계십니다. 샘플 1 마스크를 갖고 옵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알파 채널을 사용해 마스크 만들기 체크대가 있죠. 이거를 체크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확인을 누릅니다. 이런 형태의 내가 만드는 마스크가 태가 있는 마스크가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태가 없는 마스크인데 이 태가 있는 마스크입니다. 그 뒤에 그림이 안 보입니다. 그럼 뭐로 할까요? 여기서 보면 쭉 스크롤 개체에서 여기 개체지요. 개체요. 개체에서 꺽씨를 클릭하면 이 메롱이 쭉 뜹니다. 여기서 마스크 투명도 가는 데 있지요. 마스크 투명도 이것을 100% 돼가 있는데 쭉 밑으로 닦아 왼쪽으로 하면 0%죠. 0% 하면 마스크가 포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하면 마스크만 포시가 안 나타나지요. 이럴 경우에 적당히 마우스를 왼쪽 오른쪽으로 스크롤바를 올리면서 적당하게 포시가 적당할 때 이렇게 마우스를 낳습니다. 배경화면이 적당하게 나타나실 때에요. 그럼 이 마스크를 갖다가 또 크기를 스케일을 조정해야 되겠지요. 이 스케일이 마스크 스케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스크가 화면 비율 유지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이 마스크를 갖다가 어느 한 곳이 높이를 조정하든지 폭을 조정하든지 하면 일률적으로 폭과 높이가 같이 같은 비율로 크지 않다. 작아졌다.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스크 화면 비율 유지 체크를 해제시키버리세요. 해제시키면 이런 폭과 높이를 맘대로 본 이미지를 조정하겠지요. 각 네모 모서리마다 점이 다 있습니다. 점이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우스를 갖다 내면 좌우 포시가 상하 좌우 포시가 나옵니다. 마룸모 포시이면 대각선 화살 포시가 나오죠. 이때는 대각선으로 줄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로 위에 상단에 있는 마우스를 갖다 내면 상하 마우스 방향 포시가 나오는데 이것을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밑으로 이렇게 됩니다. 밑으로 줄여지고 올라가면 커지고 그리고 왼쪽도 점이 돼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포시가 실직에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하면 줄여지고 왼쪽으로 하면 넓어지고 커지고 이렇게요. 좌우로 조정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도 그렇죠. 우측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 나오도록 이렇게 밴드려놨습니다. 위치 조정되었죠. 이건 내가 만든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마스크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적용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를 내가 만든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보고 계십니다. 이걸 적용하니까 마스크에 여기 이 하나가 내가 만든 마스크가 이 하나 적용되었으면 추가로 생생이 되었습니다. 이건 또 어디에 있냐 전체 마스크 제일 밑으로 사용자 지정 마스크 이거 보면 내가 만든 마스크이 따로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마스크는 파워디렉터에서 제공하지 않는 마스크입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마스크입니다. 클릭해보면 전체 마스크를 봅시다. 전체 마스크는 파워디렉터에 지정하는 것도 있고 다 있고 내가 만든 마스크도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이 마스크를 적용 안 하고 또 다른 거를 한번 적용해봅시다. 꽃포우여 누리려면 마스크가 삭제되겠지요. 됐고 다음에 또 아까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미지 마스크 생성 여기다가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또 이런 화면이 됩니다. 이제는 떡갈나무 이 모양이 샘플 마스크를 샘플 마스크를 한번 갖고 떡갈나무 클릭해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때 그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알파 채널을 사용해 마스크 만들기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누리려면 누리려면 이런 스타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보면 이 퇴는 있는데 뒤에 배경이 안 나옵니다. 아까와 똑같이 마스크 불투병 를 좌우로 스크롤 막대를 옮겨 봅니다. 옮겨서 적당히 나타나실지 나타난 지점을 조정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됐겠지요. 열어놨고요. 다음 이 마스크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화면 비율 유지가 체크되어 있으면 이 체크된 것을 해제시키게 됩니다. 마스크 스케일에서 마스크 화면 비율 유지 체크를 해제시키고 시키면 이 마스크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지요. 이게 떡갈나무 입매 빗으로 있는데 이래가 구경이 마스크 정용하기 힘들죠. 그런 경우에는 이 위의 빨간 점이 있죠. 제일 위의 이 부분 이 부분에 되면 회전하는 화살포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회전하는 화살포가 나타날지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클릭한 데에서 돌리면 됩니다. 이래 돌리면 이리 돌려가고 이리 돌리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돌리고 다음 이 크기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뒷다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뒷다리가 이렇게 잡고 이 점이 있는 데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방향 화살포가 생기지요? 그때 덜하게 합니다. 다리가 쭉 노오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죠? 다음에 또 여기도 손이 좀 덜 놓았다 그러면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방향 화살포가 생기지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하죠. 또 위에도 볼 수 있습니다. 위에도 흰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방향 화살포가 생기지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쭉 올립니다. 위로 드래그를 하면 넓어지겠지요? 밑에도 다리가 없지요? 다리가 가려지가 있습니다. 이때도 밑에 있는 이 흰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포시가 똑같이 역시 생기지요? 이거를 이때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꾹 당깁니다. 이것을 전체를 고려해야 되겠지요? 전체를 빈대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런 스타일로 이걸 조정합니다. 이걸 조정합니다. 이걸 조정해봐. 이런 스타일로 첨가해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 모도 여기 활성화 되실 적 체크해실 적 이렇게는 마스크 이것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화면 전체가 뒷 배경 화면까지 같이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면 손 모양으로 드래그 모드입니다. 이거를 활성화 시키고 눈이 나면 활성화 시키서 마우스를 어느 지점에 갖다 놓고 움직이면 상하좌우 마음대로 나타난 화면을 자기 보기 쉽도록 이렇게 조정해놓은 겁니다. 그거를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한 가지 또 빠진 게 있습니다. 이어서 봅시다. 마스크 반전 카드 이건 체크하면 이래 되는 게 알지요? 이렇게 체크해 패드 방향입니다. 패드 방향 이건 마스크 각 퇴있죠. 여기 퇴있는 이거를 오른쪽으로 하면 가장자리가 아주 희미하게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아주 희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식이 없죠. 이때는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0으로 갖다 놔야 됩니다. 만약에 10으로 되어 있다면 왼쪽으로 드래그 해서 0으로 갖다 놔야 정확한 마스크 테두리 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또 한 가지 한 것은 여기서 지정하는 마스크는 파워 디렉스 지정하는 마스크는 이거는 테두리를 못 줍니다. 테두리를 못 주고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테두리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인도에서 지원하는 그림판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림판에 그것을 만들든지 아니면 포토샵에서 만들든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만든 마스크를 정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움직이는 물체 사람이나 또는 동물이나 그걸 추적해가면서 마스크 그 동물이나 사람을 추적해가면서 마스크 이동하도록 하는 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